사니아에서 놀고 있었죠 플랜티어 쇼핑스밍이티어고 한입 대어 물어야 되는데 티가 좀 없고 동성 저기 걸렸으니까 일단 저쪽으로 달려가는게 맞겠지 아 그쵸 그쵸 맞네 아 여기 바로 뺏겼네 와 라감바드 지금 눈치 겁나 없죠 지금 아 이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와 맵 왜이럼 맵 뭐임 딸네 내리막지형이라고 이러면 그러네 그러면 우리 고병친구들 방패벽 세우고 공병이 좀 일을 잘 해줘야 되거든 한계진하고 공기병 있니? 없네 그냥 싸울까 내가 방패벽 잘하고 그 뭐야 이득을 봐야되 지네들 성공이니까 달려오겠지 아 공병 17기 난 몇명 21 고병 아 쪽수 딸리네 내가 좀 같이 내려서 싸워주면은 될 것 같은데 내가 한 10마리쯤 잡으면 이길 듯 깃발이 보이죠 근데 야전 맵 진짜 다양해진 건 너무 좋다 어 괜히 그게 되니? 뭐냐 궁병 저거 어디까지 들어오냐 에이 설마 야씨 아니겠지 이렇게까지 가까이 밀어넣는다 그냥 공병을 내려야돼 내려야돼 고병 합류해야돼 야 야 야 야 야 저거 야 기병 왜 이렇게 쎄냐 저거 말 미치는거 일 안박히는거 봐 안돼 안돼 잠깐만 저기요 아 이 취미 안되는데 꺼져 오지마 야 새끼들 아 얘네들이 티어가 좋은가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 깨끗깨끗 조롱하무 ㅎㅎㅎ 조롱하무 못이기네 자 흠 조심해야겠는데 이길 수가 없네 나 63마리까지 병력 끌어올릴래 나도 아니 무기랑 내 피시컬이 조금만 더 좋으면 어떻게 비빌 수 있을 것 같긴 해 애들 싸우는 거 보니까 일단 빨리 4티어 가야 돼 빨리 아 오르티시아 들려서 퀘스트도 진행해야 되지 이스티아나 자왈이나 잡아먹을까 아 오모르 공성 걸렸죠? 자왈 잡고 가지 말고 여기로 가자 여기가 중요하지 몇 마리냐? 440에 좋아 가자 칼라도그 칼라도그 가자 잡아 어 사니아이들 뛰어다니는 거 말 없는 거 정말 불쌍하네 그렇지 이거 잡았니? 잡았다 좋아 들어가 들어가 사니아 배워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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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워볼이 별로 없으니까 측면으로 빠지자 여기는 그래픽이 살짝 많이 좋아진 느낌이 든다 얘들아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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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야 된다 빨리 측면도 돌려야겠다 빨리 측면도 돌려야겠다 아이고 고병 가자 분병 이쪽으로 나오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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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병 돌봐 누구든 맞겠지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 아야 아야 어휴 총출 제대로 되나? 안 등기나? 와 아야 야 미친 누가 더 격욕해 풍년 돌리자 어 뭐야 터널 닫았어? 아니 방패를 들고 도망가시는거 좀 자 자 그거 내껀디 야 스터디야 약하긴 약해 여전히 가타니아한테 초반부터 털리는거 보면은 어 어 우리 애들 개많이 잡았다 이렇게 많이 잡았다고? 어 어 웬일이요 플랜이 명성 10만 더 올리자 프로 딱 팔아 버리고 대장단가서 대련가서 대련할 그게 안되네 능력치 속임수 도적유닛 합격속도 증가 경험치 이거지 열어줘야 될게 과학들 매력 매력 매력을 열어줄 필요가 있나 아 다 버려 아 진짜 스터디 아이들 모집하기 싫다 잠시 탈기 세이브 힐라노니크 또 공성 들어갔죠 방원가러 가는거 같은데 아 마주하단을 포위한다고? 아 맞네 아 못만들어 아 해금이 안됐어 흠흠 가자 크라노니크 보단 마주하단을 가는게 여신건 이극이겠지 어 이러면은 스터디아 너무 불쌍한데 많이 불쌍한데 마주하단이 288마리 크라니로그성은 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 점수 한 번 더 열릴 것 같은데? 이러면 이러면 한 번 더 열릴 것 같은 느낌이 일단 구경 세이브 한 번 어 궁성 들어갔다 어 궁성전에서 내 부대 명령이 가능하네 어? 아닌가? 내가 할당을 받은 건가 아닌데? 내 부대인 것 같은데 그냥 궁성추만 놓고 온 듯 해요 지금 궁성투합 저기 하나 있네 궁성투합 하나 궁성추 하나 나머지는 딱히 안 보이고 와 성적 낮은 것 같아 살을 연마할 때가 왔구만 저거 저거 나 저격합니다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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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놈이 날 아이고 흠흠 얘 안 만진다 알겠어 효율이 올라갔나? 왜 이렇게 잘 떼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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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거 안 맞쥬 안 맞쥬 아 아래 prac 이거밖에 안 됐는데 사사리 넣고 올라가 아 병력 없잖아 얘네들 오 이거 턱문 부서지는 소리도 추가가 됐네 들어가 들어가 빨리 빨리 지금 상황에선 돌 떨어지는거 거의 없을거고 돌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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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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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근데 성추 겁나 끊기고 왜 다 방패를 들고 도망가는거야 내가 조금 더 달리기가 빠르지 방패 들고 도망가면 너네 못 도망가지 와 근데 단단해가지고 질 안 박히는거봐 와 한손도 빨리 빨리 올려두고 와 한손도 빨리 빨리 올려두고 떠나 떠나 가자 가자 나 곰토로 곰토로 가고 싶어 태어누 안돼 안돼 형 얘기 못하자 저 저 저 저 태어누 칼라더군 저거 못 막을 것 같은데 스터지아 애들이 저거 못 깔아낼 것 같죠 느낌이 스토지아가 너무 약해가지고 지금 포로 싹 팔고 재단관 가서 재련 가가지고 따뜻히 재련 해버리고 뜻이 없네 세단만 하고 잠시 대기 칼라더군 근데 날아다닌다 스터지아 갈려가지고 방법이 없다 괜히 마루나스에다가 병력 갈아 넣어가지고 마주하단성 먹었어? 어 자 재단관 가서 만들어 줄 수 있는게 있나요 없네요 재련도 안 되고 뒤집기 중독 산티아 올랐니? 아직 안 올랐어? 산 무접해? 아니야 조랑말 체력은 낮은데 이속이 빠르고 이속 빠른 게 좋아 보이는 듯? 이속 빠른 걸로 바꿉시다 그리고 세모집은 됐고 잠깐 될 리가 없죠 돈이 안되네 나름 열심히 만들어주고 있는데 오모르 공동 들어갔어요 가자 어? 칼라도 사라졌다 안보인다 형제단의 쿤베르트 냅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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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가야 돼 식량도 좀 사야겠네 맞이하다니 공성 걸렸네 아니 얘네들은 오모르 아 먹혔다 아 나 다 자골 맞는 줄 알고 오 야야야야 빨리 빨리 진영 갖춰 진영 갖춰 엉덩이도 보고 싸우면 이길 수 있어 쟤네들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 어 돌격을 박아버리는디 빨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빨리 궁극을 연마해야 돼 아 아 아 어떤 아 아 내 병력 다 가릴 동안 저 새끼들 와 저기 산타고스는 안 온 거 있었고 더럽다 더러워 아 어떤 아니 이 와중에 이 와중에 나 때리는 거 아 내병력 공병 조금 남았는데 내병력 다 죽은 거 맞지 33마리 죽었네 하하 이걸 죽여버리네 와 와 오 오 공력이 밀려버렸어요 일단 모집을 해았어 오모르 바로 뺏겼네 아갈몬 아갈몬 아갈몬이 여기 왜 있어 크 아갈몬 왜 디지몬이 됐냐 저거 마을이 어 어 이거 이제는 역광광 당하는 거 같기도 하고 어 이거 이제는 역광광 당하는 거 같기도 하고 핸들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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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실 수 있다 야 고객이 만족했는데 왜 안먹었다 해금 안해줘 너무 치사한 거 아닙니까 너무 치사한 거 아닙니까 너무 치사한 거 아닙니까 오토트레이더 오토트레이더 하고 몸값 받고 팔고 잠시 대기 병력이 부상이 많고 흡입이 안됐으니까 오모르 오모르로 가긴 가야겠다 어 나 클랜 티어 오르지 않았을까 올랐다 88마리로 늘었다 자 이제 부대 규모 늘립니다 이때부터는 맞다이가 거의 가능해지는 시점이 왔거든요 부대 규모가 아 이거 풀었죠 지금 와 810짜리 짬싸먹히는데? 아 이거는 대박 세바 어쩔수없다 도와주고 싶은데 너무 전력차가 심해서 그냥 순삭 당했죠 어어어어어어어